1hp 그래? 그러면은 빼자 일로 와봐 아니 나 아직 싸우고 있네 가자 뭐야? 이 집에 있어 사람 저거 문 열어볼래? 아이씨! 일로 와보세요 어! 나왔다 앞에 부활! 앞에 부활한다 모실이야 한 팀을 다 해치웠어 이제 장비 좀 챙기죠 한 팀 밖에 못 해치웠어 아직 더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팀 해치웠다고? 표 한번 돌려볼래? 해당 지역을 스킨 중 도망쳤나? 내 왼쪽으로 나온 애들 왜 안 보여? 아까 우리 옆에 내렸던 애들 바로 옆에 있던 애들 1분도 채 남지 않았어 링은 멀지 않다 Q 돌면 한 번 더 써 3명? 천천히 해보자 나 총알이 없거든?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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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템 썼어 적상에 한 명 적상에 한 명 두 명 킬이 없어 두 명 킬이 없어 이거 안 되겠다 정상 킬 라스 하나 Q 돌리면서 천천히 해봐 내가 저쪽 문으로 가서 막아볼게 왔다 보여줘! 나 진짜 오우!